식품 이력 추적 관리죠.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그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이거는 제목 자체의 그걸 풀어놓은 거죠. 식품의 이력이니까 출생부터 할 때까지 소비자한테는 할 때까지 전달될 때까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꺼번에 인류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게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페이지 88페이지죠. 페이지만 적어두시죠.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나올 것이니까 페이지 88페이지 49조죠. 49조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일단 그것만 적어두시고 한번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기약 말이 나온 김에 아까 말한 것처럼 88페이지 보시면 49조죠.